안녕하십니까. 일반물리학 연습문제풀이입니다. 이 시간에는 41장 고체의 전기전도에 관한 문제들을 풀어볼건데요. 이 주제가 일반물리학에서 제일 다루기에 까다로운 영역이에요. 그래서 41장의 문제들은 사실상 여러분이 유도하거나 공식을 정확하게 의미를 깨닫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고요. 그래서 대부분의 문제가 공식을 한번 적용해보는 정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문제를 풀면 되겠습니다. 아마 41장 문제를 많이 안 풀거에요. 다른 데에서도. 첫 번째 문제는 2절입니다. 1절 금속의 전기적 특성에 관한 문제이고요. 중간 난이도인데. 2절. 2번. 에너지가 2인 준위가 점유되어 있지 않을 확률 P2는 다음과 같음을 보여라. 여기에 델타 E는 E 빼기 EF다 하는 건데요. 몇 가지 용어들을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금속이 됐건 도체가 됐건 부도체가 됐건 반도체가 됐건 물질을 구성하게 되면 원자가 있을 때 원자 하나에 전자들이 있으니까 이때 에너지 준위가 있었잖아요. 이게 독립된 원자 하나라면 원자 안에 있는 에너지 준위가 있는데 이게 원자들이 모여서 분자를 이루고 하나의 격자를 이루고 커다란 물질이 된다. 그러면 여기 원자도 있고 여기 원자도 있고 원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집니다. 그러면 한쪽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정보하고 그 또 다른 원자의 에너지 준위에 대한 정보가 파동으로 생각하면 이 파동이 중첩이 일어나는 거예요. 겹쳐져서. 그래서 중첩에 의해서 하나가 있을 때 에너지 준위하고 다른 형태로 에너지 준위가 다시 설정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때 원자의 수가 매우 크기 때문에 낮은 에너지, 온도가 낮은 상태에서는 띄엄띄엄 떨어진 어떤 상태가 되다가 낮은 에너지로 볼 것도 없이 그냥 하나가 있을 때는 이렇게 띄엄띄엄 떨어진 상태였다가 여러 개가 섞이는데 이때 개수만큼 에너지 준위가 벌어져요. 분화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같은 에너지를 갖는 것이 A원자가 있고 B원자가 있어서 같은 에너지가 있었다. 그러면 이게 이제 그냥 겹쳐지고 많은 게 아니라 두 개가 살짝 벌어져서 구분이 되는 상태가 돼요. 그런데 이게 굉장히 많다 그러면 하나의 에너지 준위에 해당하는 것이 굉장히 많은 띠들로 분화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거의 연속적인 영역으로 바뀌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에너지 띠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이 에너지 띠가 이제 그 전자들이 바닥 상태에서 전자들이 채워지는 그런 에너지 띠가 있고 채워지지 못하는 위쪽 에너지 띠가 있고 그런 것들 때문에 전자가 묶여있다. 전자가 쉽게 움직인다 해서 원자과 띠, 전도띠 그런 식으로 구분을 하는 거죠. 그런 건데 그걸 다 일일이 설명을 하니까 방대한데 그래서 일단 에너지 준위가 연속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하는 거 하고 그 다음에 전자가 갖는 성질이 있어요. 전자는 이제 베타 원리를 따르는 페르미온이라는 입자적인 성질이 있는데 그래서 그 페르미온이 만족해야 되는 통계가 페르미 디락 통계가 따로 있어요. 양자 통계가. 일반적으로는 다루지 않는 건데 그런 양자 통계에 의하면 어떤 에너지가 있을 때 그 에너지 준위를 전자가 차지할 확률이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거는 여러분이 유도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때 페르미에너지라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그럼 이 페르미에너지는 뭐냐면 앞에서 우리가 40장 문제를 풀 때 전자 7개의 개, 8개의 개를 얘기하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걸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도 금속 물질이 있을 때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있는데 그 무수히 많은 전자들이 무수히 많은 에너지 준위를 채워나갈 거예요. 그럴 때 바닥 상태 그러니까 온도가 0켈빙인 가장 에너지가 낮은 상태에 차곡차곡 채워나가다 보면 이게 베타월리에서 한 상태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구분이 된 상태를 하나씩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전자가 많겠지만 어쨌건 바닥부터 차곡차곡 채워지면 맨 꼭대기의 에너지가 존재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높은 상태까지 꽉꽉꽉 채웠을 때 가장 높은 상태의 에너지를 그걸 페르미에너지로 정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닥 상태의 전자들이 채워나갈 때 가장 높은 전자 상태의 전자가 채워지는 그 상태의 에너지를 페르미에너지로 정의한 거고 그 페르미에너지를 기준으로 어떤 에너지가 페르미에너지보다 높다 또는 낮다에 따라서 확률이 달라진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단적으로 얘기하면 바닥 상태 T가 0인 그런 경우에 0켈빈인 경우에 에너지가 페르미에너지보다 낮다. 그러면 그때는 확률이 1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페르미에너지 정의가 차곡차곡 채웠기 때문에 페르미에너지보다 낮은 상태의 에너지는 전자들이 차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확률이 1이 되고 그 다음에 에너지가 페르미에너지보다 더 높다, 위쪽이다. 그러면 그거는 비어있는 게 되는 거죠. 비어있다 그러면 확률이 점유 확률이 0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2번에 점유되지 않은 확률을 구하려면 점유 확률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 점유 확률을 나타내주는 식이 어떤 특정 에너지 준위가 전자로 채워질 확률에 가는 건데 그게 온도하고 관계가 있는 거고 페르미에너지 기준으로 부호가 바뀐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P라는 형태의 확률값은 여러분이 지금 유도할 수가 없어요. 일단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받아들이고 넘어가야 됩니다. 의미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 에너지 준위에 전자가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이다 하는 건데 그것이 온도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 하는 겁니다. 그럼 에너지 준위가 점유되지 않을 확률은 뭐냐 이것은 전자가 채워져 있을 상황에서 전자가 없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전자가 있을 때 마이너스여서 중성이 된 건데 중성 상태에서 전자가 빠져나가면 전자가 부족하니까 중성보다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양공, 전공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에너지 준위가 점유되지 않을 확률은 반대로 얘기하면 그 자리가 양공으로 채워질 확률과 같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pH로 우리가 표시한 건데 그러면 전자로 채워질 확률이나 양공으로 채워질 확률 또는 전자가 점유되지 않을 확률 채워지지 않을 확률 그 둘은 있거나 없거나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전자로 채워질 확률하고 전자로 채워지지 않을 확률을 합하면 항상 1이 되는 거죠. 있거나 없거나 둘 중에 하나니까 자 그래서 2번의 질문은 바로 이 pH 값을 구해라 하는 겁니다. 대문자 pH 그것은 1에서 전자가 채워질 확률을 뺀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 이 전자가 채워질 확률이 이거니까 이것을 집어넣고 계산해봐라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의미를 조금 따져볼 만한 거고 나머지는 그냥 계산이에요. 이런 공식을 대입했을 때 이렇게 계산이 된다 하는 겁니다. 이거 계산은 뭐 그냥 하는 면 되죠. 아무 생각 없이 통분해가지고 정리해주면 이거고 분자 분모 나눠주면 이게 1이 이제 마이너스 지수로 바뀐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얘가 델타 2로 표시되어 있었죠. 문제에서는 이게 델타 2입니다. 그렇게 정의가 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P2가 뭐냐 하는 의미만 체크하고 넘어가면 되겠어요. 이런 유형의 문제가 계속 진행이 될 거예요. 의미가 유도되는 건 모르겠지만 공식이 주어졌다 했을 때 그 공식이 써먹는 방법 정도를 이제 이 41장에서 연습하면 되겠어요. 이 41장의 내용은 사실은 물리에 전공하는 학생들이 4학년 때 배우는 고체 물리에 나오는 얘기들이에요.